안녕하세요. 인터넷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용 스케치업 초보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팅방법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크롬에서 웹용 스케치업을 실행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Create New 버튼 옆에 있는 드롭다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치수의 기본 설정이 mm로 되어 있습니다. 데시멀 인치즈를 클릭합니다. 툴박스에 있는 맥탱글 도구를 선택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 우측 하단의 Dimensions에 보면 치수가 인치로 표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Open Model & Preferences를 클릭한 다음 Open을 클릭합니다. Don't Save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드롭다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한 다음 데시멀 밀리미터스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도 렉탱글 도구로 사각형을 그려보면 치수가 밀리미터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어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툴박스 위로 올리면 도구의 이름이 영어로 표시됩니다. 작업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도 메뉴가 영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좌측 하단에 있는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한국어를 클릭합니다. Reload Now를 클릭하고 나가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메뉴가 한글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좌측 하단에 있는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English를 클릭합니다. 언어 변경 창이 나타나면 지금 다시 Load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상단에 Create New 버튼을 클릭하여 새 문서를 만듭니다. 새로 만든 문서의 작업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메뉴가 영어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웹용 스케치업을 브라우저에서 분리하여 실행하겠습니다. 브라우저의 우측 상단에 있는 앱 선택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연결 프로그램에서 스케치업 for Web를 확인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웹용 스케치업의 인터페이스가 브라우저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용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느낌이 필요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웹용 스케치업 초보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팅 방법 세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